안녕하세요 이진희입니다. 마델럭 디포미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카파 인스터빌리티에 대한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파 인스터빌리티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CID, CINDIC, CIC, CIA 이렇게 있는데 CID부터 보도록 하자면 같은 카팔로우에 생긴 디레인지먼트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포로네이트, 르노트레케트럴 디소시에이션 이런 것들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CIND, 이것은 같은 카팔로우가 아니라 디지털 레디우스와 프로시마 카팔로우 사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시말과 디지털 카팔로우 사이즈 미드 카팔로우 인스터빌리티를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CIC, 이것은 CID와 CIND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생긴 것을 말하고 페리르노트 디슬로케이션이 가장 흔한 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볼 CIA에 해당하는데 즉 이것은 어떤 카팔로우 인스터빌리티 그 원인이 카팔로우 오리진이 아니라 프로시말 디지털 레디우스는 얼라에 의해서 그로 인한 카팔로우 인스터빌리티가 생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카팔로우 인스터빌리티 어댑티브 타입은 결국에는 어떤 트라우마에 의한 것이라든지 혹은 컨제니탈한 이유로 생기겠죠. 근데 가장 흔한 것은 디지털 레디얼 프랙처에 의한 말 유니온에 의해서 생기는 인스터빌리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시말 카팔로우가 이런 말 유니온 된 디지털 레디우스에 적응을 하려고 그런 카팔로 인스터빌리티 어댑티브 타입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볼 마델롱 디포미티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마델롱 디포미티도 트라우마에 의해 생길 수 있지만 컨제니탈하게도 생깁니다. 이렇게 디지털 레디우스가 볼랄 7T가 되면서 얼라가 도잘로 서블럭세이션이 되고 이러한 디지털 레디우스 얼라의 변화에 그런 어댑테이션을 하면서 프로시말 카팔로우가 그런 어댑티브한 체인지를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카팔로우 인스터빌리티가 생기는 것을 마델롱 디포미티라고 하게 됩니다. 디지털 레디얼 프랙처에 그런 인조리로 인해서 그로스 디스터빌리티가 생기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디지털 레디우스가 보잉이 되고 그리고 볼라 틸트가 되면서 하지만 얼라는 계속 자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변형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델롱 디포미티는 일반 차량에서도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제일 먼저 카팔로우니 프로시말 카팔로우가 이렇게 V쉐입을 보이면서 룬에이트가 이렇게 프로시말로 마이그레이션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라디우스를 보자면 디지털 라디우스의 인클리네이션 앵글이 굉장히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볼라 틸트가 되고 얼라가 포지티브 얼라 베리언스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지털 이미지에서도 디지털 라가 도잘 마이그레이션을 도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디지털 라의 포지티브 베리언스 그런 앨롱게이션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라 레디우 라 리가멘트가 굉장히 하이포트로픽하면서 디저너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거 컨젠니털이었나 되게 마일드한 폼에 그래서 비컬스 리가멘트인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두꺼웠는데 알고보니까 디지털 레디올라 리가멘트 였습니다. 컨젠니털한 마델런 디포미티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리가멘트가 보이게 되는데 하이포트로픽한 볼라의 레디오르네이트 리가멘트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레디오르네이트 리가멘트를 생각한다면 에피피시스에서 생기게 되겠지만 에피피시스에서 르네이트겠지만 이렇게 비컬스 리가멘트라는 것은 좀 더 메타피시스에서 생겨서 하이포트로픽한 양상을 보이고 혹은 아노말로스한 레디오트리크트라 리가멘트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이미지인데 이렇게 하이포트로픽한 리가멘트가 르네이트나 이렇게 트레이크트라움에서 인설션하는 리가멘트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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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